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인 직지의 의미를 기리는 문화재가 청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기록문화체험 행사가 직지특구 일대와 문화재조청에서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 직지 문화재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앞서 두 차례는 직지코리아 국제행사로 열렸다가 올해는 지역축제인 직지 문화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청주문화재조청 일대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계승하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지 원본의 종이 성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현재 상태와 1377년에 인쇄된 상태를 추정해 재현한 복본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또 인쇄문화의 보고인 독일 클링스포어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이 전시돼 유럽 근현대 인쇄술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뚜얼슬랭 대학살 박물관의 기록물 보전 노력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조망하는 특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공연과 광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거리 등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지 문화재에 참여해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 운천동 직지특구 일대는 시민참여회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인쇄기법과 직지를 탄생시킨 고려시대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문명, 문자 등을 소재로 한 명사특강과 가족마당극, 음악회 공연이 매일 저녁 이어집니다. 행사 기간에 고인쇄 박물관과 근현대 인쇄 전시관, 금속활자 전수 교육관은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저녁에 박물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경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가족과 함께 즐기시면서 문화와 직지를 향유하는 그런 멋진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에서는 직지가 청주에서 간행된 배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흥덕사 직지의 탄생 특별전이 한창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